이놈이 대낮부터 술을 쳐마셨나? 뭐야? 니놈이 정녕 정신에 나간 게냐? 뭐야?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보좌치 명나라와 협상을 하고 있는데 니놈이 어떻게 조선과 강화 협상을 할 수 있냔 말이야! 아, 아, 그거? 그거야 니놈이 너무 진척이 없으니까 내가 직접 나선 게야 어느 누구든 먼저 타격을 하면 좋은 거 아닌가? 내가 니놈의 검은 속을 모를 것 같아! 내 일을 방해하고 니놈의 공을 세우려고 한 숫자가 아니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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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해하지 마라 나는 니놈이 그토록 원하던 귀향을 도와주려 했을 뿐이야 내가 니놈 협상보다 먼저 타결되면 니놈이 내게 고마워해야 할걸 안 그러냐, 고의식? 니놈! 어디 오늘 결판을 내보자 이놈과는 도저히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구나 나도 마찬가지다 면함! 주지 못해! 칼 내려놔! 그렇지 않으면 울다 목을 뺄 것이야! 칼 내려놔! 칼 내려놔! 칼 내려놔! KBS 칼 내려놔! 칼 내려놔! 칼 내려놔!